우리는 그 일반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에너지 이미지나 이미지 이런 개념이나 논리 그리고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게 직관인데 직관을 통찰 이걸 넘어서는 걸 배워요. 그게 뭐냐 에너지입니다. 에너지. 기약이라고 그러죠. 도월경정수증의 기약. 이 에너지의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. 그래서 딴 데도 다 어디 가나. 국제적인 어디로 가나. 우리 지구에 있는 데서 어느 강사에 히브리어로 수비약을 풀던 라틴어로 수비약을 풀던 진짜 개마티리어 수비약이건 타벌스 수비약이건 어떤 수비약이건 저한테 들어놓으면 다 소화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. 왜? 제가 책을 다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책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. 조금씩은 다 서베이 했거든요. 이건 성명학 책이에요. 성명학 책도 보고 수비약 책도 보면서 그리고 이 책은 또 다른 원서가 있습니다. 그건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책은 이제 보면 이게 좋고 안 좋고